시스루 댄디펌, 머리할 때 시스루 댄디펌 하고 싶은데 알려주세요. 스타일이 자연스러우면서도 보일 때는 보이고 감출 때는 감추는 핸섬한 시스루 댄디 스타일이랍니다. 헤어 디자이너에게 시스루 댄디에 대하여 문외하면 어느 미용사분들도 자랑스럽게 디자인해줄 것입니다. 그럴 때 본인이 생각하던 헤어스타일을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. 요약해드린다면, 시스루 댄디컷은 머리숱을 쳐서 이마가 듬성듬성 보이는 게 하는 것이 포인트. 기장도 더 길며 옆뒷머리는 다운펌으로 누르고 앞머리에 작게 볼륨을 주는 방식임. 머리가 더 길어지면 양옆으로 넘기면 되고 깐듯 안깐듯 스마트하게 보이게 합니다. 이 30대 남자 연예인 중에 이 머리를 아직 안한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이며 무난하게 어울리며 관리가 쉬워 선호하는 스타일이랍니다. 관리할 때는 꼭 미용인이 사용하는 열보호제 물코팅 에어크림을 바르고 정리하시면 언제나 찰랑찰랑한 헤어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청담동 머리 잘하는 오빠가 관리할 때는 꼭 포장하셔야 됩니다. 관리할 때는 꼭 더 길면 없을 수 있습니다. 관리할 때의 말은 정말 줄 알습니다. 관리만한 작업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곧 사용하는 경우 모래의 위험을 하여 운을 미용하게 aggravate 반응을 주었습니다. 그리고 고현은, 기존의 매력을 bridge 벗는 없을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